1. 프리덤 가디언 미남 합동군사 연습 지난 19일에 시작돼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 연습은 핵선제 공격을 포함한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대북 공격 연습입니다. 미남 연합사령부가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는 미명 아래 실시하는 이번 군사 연습은 미군과 남코리아군 총 8만여 명, 민간인 40만 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입니다. 또 이른바 주적인 북의 군대를 경멸하고 북의 정권을 제거하는 작전계획 5027과 미남 연합 국지 도발 대비 계획, 북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진행되는 명백한 북침 전략 연습입니다. 한편 이번 연습에는 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으로 북의 핵무기를 공격하는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체인과 남코리아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태생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미군은 이러한 선제 공격이 담겨있는 군사 훈련을 코리아 반도 자유수호를 위한 방어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 연습은 8.14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인해 조성된 북남,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트리고 북을 자극해 코리아 반도 위에 핵전쟁 위험의 먹구름을 들이부는 전쟁 도발이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응전 자유화 계획, 충무 구천에 따라 북에 대한 이른바 안정화 작전, 점령 통치가 포함된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번 을지 연습은 어렵게 조성된 민족 공조, 평화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북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에 대한 경계감을 표명한 것을 비난하며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형식적으로 정전협정 관리만 해오던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 2006년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 임무 복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군이 전작권 이항과 관계없이 유엔사를 존속시켜 남코리아군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 유사시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북을 점령 통치함으로써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입으로만 평화를 운운할 뿐 실제 행동으로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을지 연습을 중단하고 언제 자신의 등을 찔릴지 모르는 외세를 믿는 어리석은 친미사대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선친이 북과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만이 박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출로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더 이상 미남 합동군사 연습으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를 조성하지 말고 일체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북과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부분組 AquiВして